시작! 시작!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축하드리고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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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쌩얼 죄송해요. 대혁쌤이 아직 저한테 프로포즈를 안했잖아요. 제 생각에는 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프로포즈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웨딩 커플 반지를 살 예정입니다. 불가리 매장이 왔어요. 지금 제꺼는 있는 중이고 남자꺼는 지금 세팅되어 있어요. 원래 꼈던 불가리는 이제 안녕. 음 너무 예쁘다. 열심히 일해야겠다. 여기다 숨겨놓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잠시 잘 부탁드립니다. 쇳기 애ommes 또 먼 Feed Boh 이게 센터야 이게 너떨어졌어 이거 언제 샀는데? 이거 언제 샀는데? 특이한 거 알까? 업그레이드 되는 거? 원래 이건데 근데 이거 퍼플 때 한 거고 결혼식의 의미를 좀 듣고 싶은 거야 캐슈 다 이거 언제 샀어? 응? 언제 샀어? 오늘 와서 샀어? 응 미안하다 나 오늘 예비군 갔다 와가지고 나 진짜 여기서 일정이 너무 타이트 해가지고 아 근데 계획이 나있다 조금만 기다려봐 진짜 괜찮아 괜찮은데 아 너무 스트레스받아 울지마 나 이것도 혼자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막 이것도 혼자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막 흐흐흐흨 흐흐흐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우와 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보여주자 어 왜 안 보여 짠 이게 물이 얼만 줄 알아? 얼마? 2천만 원 너무 비싸서 온 거 아니야? 어 맞아 너무 비싸 3개월 할부했어 2천만 원 감동받았어? 응 나 미안해서 그러지 뭐가 미안한데 응? 뭐가 미안한데 그래 나 바쁘다고 하는 거 핑계대고 근데 내한테 신경을 못 쓰니까 네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알지? 응 앞으로 앞으로 잘하면 되지 둘 다 됐다 이제 시작이야 이야 번지 예쁘지? 응 봐봐 내 거 봐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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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비싸고 샀네 결혼 만지니까 응 말해라 서윤이한테 앞으로 잘할 거야? 응 얼얼 어떻게 잘할 건데 평생 갚아야지 미안할 거 없다 샘이 애교로 그런 것도 아니잖아 얏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이게 다름이 아니라 오늘이 결혼 전날 전날이죠 전전날인데 프러포즈를 제가 하려고 계획을 잡다가 좀 이제 예약하고 이런 거나 이런 게 좀 늦어져서 오늘 하게 됐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드디어 프러포즈를 할 겁니다 아 지금 조금 난처한 상황이 생겼됩니다 뭐냐면 서윤이가 좀 빨리 끝난 거 같아요 마사지랑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전화가 왔는데 제가 좀 둘러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화를 안 받을까 아니면 둘러댈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엔진오일로 한번 둘러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보세요 어 서윤 어디야? 나 엔진오일 걸러 왔다 이거 응 응 생각보다 이게 왜 이렇게 그냥 받아주지 이게 눈치를 챈 건가 몰래 나왔는데 여러분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꽃집이 좀 멀어가지고 제가 좀 어 좀 걸렸습니다 시간이 예 벌써 어두워졌네요 전화가 벌써 한 내 통 정도 왔습니다 내 통 정도 왔는데 아 불러 되긴 됐는데 좀 눈치챈 거 같기도 하고 불러낼 때 어떻게 불러내야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생각을 한 게 접촉사고가 났다 잠깐 나와봐야겠다 드렁크 쪽에 찌그러졌다 차 이거 살짝 긁어가지고 다 봐야 될 거 같은데 누나 많이 긁은 거 같은데 어 알았어 속였습니다 일단 속여야 되니까 그 너만 표정 표정 지금부터 잡아봐 너무 안에 나오는데 안이 나오는데 여기서 빤짝이 빤차 forgot 안이 continent 음 안이동 센터에 선물도 봐라 채넬 아니고 채널 편지는 없어? 편지는 없어 왜? 편지는 내가 따로 써줄게 언제 갔다와대? 구라치고 갔다왔지 어지럽다고 아니 어쩐지 엄청 느끼는거야 그러니까 니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고 하는거 아니야? 저거 새로 나온거라던데 아 진짜? 어 이번에도 내가 체크카드밖에 없잖아 긁으면 안 긁혀가지고 이번에도 이체로 했다 아니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했어? 어 현금영수증 했어 음 어때? 이쁜데? 야 가 이건 내꺼야 이쁘지 않아? 완전 이쁜데? 응 어떻게 박정 이제 동안 한품도 없겠네? 응 거지야 응 내가 이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좀 받았지 계획자고 뭐하고 한다고 안마의자 조금 누이 따와도 뭐라해 자꾸 남자들은 생각을 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한 30분씩 와도 뭐라하고 아니 같이 붙이니까 그래 머리를 좀 굴려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이 사람아 맞추고 싶으니까 잘 쓸게 응 알았어 땡큐 응 그래 아아아 아아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